레위기 10장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나답과 아비후가 제각기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주님께로 가져갔다. 그러나 그 불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는 다른 금지된 불이다.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죽고 말았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모든 백성에게 나의 위험을 나타내리라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론은 아무 말도 못하였다. 모세는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렀다. 그들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들이다. 모세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카들의 시체를 성소에서 진 바깥으로 옮기라고 하였다. 그들은 모세가 시킨 대로 가까이 가서 조카들의 옷을 잡아 끌어 진 바깥으로 옮겼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엘라살과 이담할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 애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당신들마저 죽을 것입니다. 주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까지 미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만 당신들의 동족 곧 온 이스라엘 집안만이 주님의 진노로 타죽은 이들을 생각하며 애도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회막 어기 바깥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어기면 당신들도 죽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기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시킨 대로 하였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들이 너와 함께 회막으로 들어올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어기면 죽는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야 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여야 한다. 또 너희는 나 주가 모세를 시켜 말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다. 모세는 아론 및 살아남은 아론의 두 아들 엘라살과 이담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살라 바치는 제사를 드리고 남은 국식 재물은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이 가지십시오.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것은 재단 옆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가장 거룩한 재물이므로 거룩한 곳에서만 먹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 살라 바치는 재물 가운데서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이 받은 몫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흔들어 바치는 가슴 고기와 높이 들어 바치는 넓적다리 고기는 정결한 곳이면 어느 곳에서든지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과 형님의 딸들도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친 화목재사의 재물 가운데서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의 몫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름기를 불에 살라 바치면서 함께 높이 들어 바치는 넓적다리 고기와 흔들어 바치는 가슴 고기는 주님 앞에서 흔들어서 바치고 나면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영원히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이 차지할 몫이 됩니다. 모세는 백성이 속죄의 재물로 바친 순념소를 애써서 찾아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타버리고 없었다. 모세는 아론의 남은 두 아들 엘라살과 이담할에게 화를 내면서 다그쳤다. 어찌하여 너희는 성소에서 먹어야 할 그 속죄 재물을 먹지 않고 불살났느냐. 속죄 재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주님 앞에서 회중의 죄를 속하여 주어서 그들이 용서받게 하려고 이 재물을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냐. 그것은 성소 안에까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재물이 아니므로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재물을 성소 안에서 먹었어야만 했다. 이 말을 듣고 아론이 모세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오늘 내 아들들이 속죄를 받으려고 주님 앞에 속죄 재물과 번재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혹한 일이 오늘 나에게 닥쳤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염치로 오늘 그들이 바친 속죄 재물을 먹는단 말이요. 내가 그들이 재물로 바친 고기를 먹으면 주님께서 정말 좋게 보아주시리라고 생각합니까? 이 말을 듣고 보니 모세도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0편 11편 내가 주님께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느냐. 너는 새처럼 너의 산에서 피하여라. 악인이 활을 당기고 시위에 화살을 메워서 마음이 바른 사람을 어두운 곳에서 쏘려 하지 않느냐.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 주님은 그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보신다. 주님은 의인을 가려내시고 악인과 폭력배를 진심으로 미워하신다. 불과 유황을 악인들 위에 비우듯이 쏟으시며 태우는 바람을 그들 잔의 몫으로 안겨주신다. 주님은 의로우셔서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는 분이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10편 12편 주님 도와주십시오. 신실한 사람도 끊어지고 진실한 사람도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서로 거짓말을 해대며 아참하는 입술로 두 마음을 품고서 말합니다. 주님은 간사한 모든 입술과 큰소리치는 모든 혀를 끊으실 것이다. 비록 그들이 말하기를 혀는 우리의 힘, 입술은 우리의 재산, 누가 우리를 이기리요 하여도 주님은 말씀하신다. 가련한 사람이 짓밟히고 가난한 사람이 부르지지니 이제 내가 일어나서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겠다. 주님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 도가니에서 달려난 은이요. 일곱 번 걸러낸 순은이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주위에는 악인들이 우글거리고 비열한 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습니다. 자먼 25장 이것도 솔로몬의 자먼으로 유다왕 히스키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를 밝히 드러내는 것은 왕의 영광이다. 하늘이 높고 땅이 깊은 것처럼 왕의 마음도 헤아리기 어렵다. 은에서 찌꺼기를 없애라. 그래야 은장색의 손에서 그릇이 되어 나온다. 왕 앞에서는 악한 사람을 없애라. 그래야 왕 위가 공이 위에 굳게 선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높은 사람의 자리에 끼어들지 말아라. 너의 눈앞에 있는 높은 관리들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을 듣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너는 급하게 소송하지 말아라. 훗날에 너의 이웃이 너를 이겨 부끄럽게 만들 때에 내가 어떻게 할지가 염려된다. 이웃과 다툴 일이 있으면 그와 직접 변론만 하고 그의 비밀을 퍼뜨리지 말아라.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오히려 너를 비난하면 그 나쁜 소문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고 따라다닐까 두렵다. 경우에 알맞은 말은 은장반에 담긴 금사과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들을 줄 아는 사람의 귀에는 금 귀걸이요 순금 목걸이이다.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는 무더운 주스대의 시원한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선물을 한다고 거짓말로 자랑을 퍼뜨리는 사람은 비를 내리지 못하는 구름과 바람 같다. 분노를 오래 참으면 지배자도 설득되고 부드러운 혀는 뼈도 녹일 수 있다. 꿀을 발견하더라도 적당히 먹어라. 과식하면 토할지도 모른다. 이웃집이라 하여 너무 자주 드나들지 말아라. 그가 실증이 나서 너를 미워하게 될지도 모른다. 거짓말로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은 망치여, 칼여, 뾰족한 화살이다. 한난을 당할 때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믿는 것은 마치 썩은 이와 뼈가 부러진 다리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것과 같고 상처에 초를 붓는 것과 같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너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북풍이 비를 일으키듯 헐뜯는 혀는 얼굴에 분노를 일으킨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와 넓은 집에서 함께 사는 것보다 차라리 다락한 구석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먼데서 오는 기쁜 소식은 목이 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냉수와 같다. 의인이 악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흐려진 샘물과 같고 오염된 우물물과 같다. 꿀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듯이 영예를 지나치게 구하는 것은 좋지 않다. 자기의 기분을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이 무너져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테살로니가 전서 4장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지시를 여러분에게 내렸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우를 해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서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에게 그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이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주님과 함께